근데 지금 팬분들이 제니씨를 다 젠드기 예뻐 이런식으로 부른데 별명이 젠드기에요? 아 네 제가 다들 요즘 젠드기라고 부르는데 왜요? 아 언니가 지어줬어요 사실 저희가 옛날에 같이 방 쓰고 할 때 아침이나 일어나기 좀 힘들 때 제가 언니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 안 일어나고 찐득찐득 붙어가지고 놀았더니 언니가 막 젠드기라고 이러다가 제 이름이 좀 뭐나 제니가 한국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뭔가 젠드기가 더 입에 붙나봐요 다들 젠드기라고 젠드기, 블핑이 너무 귀엽네 여기서 우리 지수는 애칭이 뭐 있어요? 팬들이 붙여준 거? 저는 치츄라고 말해요 네 제가 밀어붙였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서로 아주 하나씩 만들어주고 좋네 로제는요? 제 별명 예 뭐 애칭 같은 거? 저는 이름이 로제여서 그런지 팬분들이 로제 파스타라고 많이 불렀어요 로제 파스타가 비싸잖아요 맛있고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? 저는 아라비아따 파스타를 좋아해요 그러면 다시 바꿔 아라비아따로 여러분 아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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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제 아라비 리사는? 저 이제 멤버들이 지어주는 건데 날라리사 날라리사 그래 날라리 날라리사 아라비 아라비 로제 이런 거 하면 좋겠네 멋있는데 짠득이 추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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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추